자 21강에 엑서사이즈 1번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래서 장단점이에요 장점 단점 imitating others action 그래서 어퍼스트로피가 복수형의 명사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위치가 맨 끝에 가죠 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conform 수능해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저기서 주제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래서 앞에 주제구와 뒤에 주제구가 두개가 반복해주는 paraphrase에서 똑같이 썼어요 여기 쉬운 질문 자 우리는 돈 입은 심지어 have to 뒤에 동사원형 의무를 나타내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about the fact 사실에 대해서 자 먼저 앞에 팩트 나오고 됐을 때는 보통 아 여기 도깨 보호를 잘 씁니다 대절이 자 보호를 썼다는 얘기는 완벽한 문장의 명사가 들어가겠죠 자 that 우리가 모니터링 관찰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의 3명씩 완벽한 문장 그 다음 또 we are adapting 우리가 맞추고 있다고 그들에게 인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라하는 모방에 대한 예시가 순서 문제로 3번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댑팅하는 예시죠 자 많은 사람들은 시작하는데 to dress가 목적어 옷을 입는 것을 자 like 똑같죠 그들의 보스들과 똑같이 자 비록 그들이 don't realize 깨닫지 못하지만 뭐 깨닫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비기 맞추려고 자 even more often 심지어 더 자주 사람들은 또 무의식적으로 자 미러 미러가 그래서 거울공은 똑같잖아요 반사하다 그래서 따라다 뜻이요 그 보스들의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자 주님은 미팅 미팅 동안 자 그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 하면서의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 자 using similar 죠 또 미러랑 똑같죠 뭐 유사한 손의 제스처를 자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병렬구조죠 아까 현재 분사의 능동 능동 자 크로싱 하면서 다리를 꼬면서 똑같은 다리를 자 앤서 원 기타 등등을 자 다음 여기서 또 순수인데 this가 말하는게 똑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똑같은 손 모양을 사용하는 것이 it's not crazy 미친 전략은 아니다 뭐 행동은 아니다 미친 한 모습 약간 얼빠진 요런식으로 좀 부드럽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deed 정말로 강조구조죠 자 다음은 더 깊은 사실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으로 자 their does는 여기서 생략 가능하니까 강조요법으로 really로 해석해줘요 정말로 appeal to be 뭐 뭐처럼 보인다 진화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for those 사람들인데 그래서 일반주어 people의 뜻이구요 자 who 복수로 썼고 복수 복수 복수동사 그래서 미래를 써 하면 안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모방하는데 이점이 있대요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강한 이점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해 주면서 순서가 7번으로 끝납니다 자 사람들인데 who dress like their boss 그들의 보스처럼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래서 actually 삽입이구요 복수동사 다시 get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동사를 복수로 써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get paid 까지 묶고 갖고 순서를 조금 이렇게 자 그러면 get paid 는 돈을 지불 받게 되는데 자 뭘 더 많이 어우 이 새끼 이 새끼 나 따라하냐고 이쁘라 자 그다음 promoted도 여기서 수동으로 나왔죠 get promoted 여기서도 2번 여기 ed 여기도 또 빠졌는데 다시 수동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돈을 promoted 승진 되어지는데 more quickly promoted 목적이 왜 서있지 그래서 부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승진 되어지는데 더 빨리 승진 되어진다 아이고 이뻐 이렇게 하는거죠 자 그 다음 when we meet ou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모방할 때 그들은 모방 당하는 사람들이죠 좋아요 우리를 더 자 불행이도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야죠 장점이 있었던 반면 이제 마이너스로 다시 단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줘서 unfortunate를 해서 역점으로 꺾었습니다 자 불행이도 더 다운사이드는 결점이죠 자 다음은 결점은 a로 잡구요 that 절이 있어도 that의 완벽한 문장이 보호로 들어간 명사절 자 넷조동사 우리는 행동하는데 in more conformist가 중요한거죠 여기서는 더 순응적인 방식으로 결국에 따라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약간 종속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진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conformist에서 패션은 우리가 패션쇼 할 때 패션이 아니고 방식이라는 뜻으로 잘 써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conform을 기억했겠지만 순응은 데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 쓴 것은 맨 앞에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전제 띠지즈에서 한번 찍어줄 때 conform이라는 걸 찍고 다시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부정적인 면을 경고해주고 싶었다 이런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mitating others action이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